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트레이드로 영입한 5명의 승리 기여도 합계가 마이너스 1.8이었던 다저스가 마감 시한 종료 후 24승 4패를 이어갔습니다. 5명은 현재 다저스에서 플러스 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저스가 매직 넘버를 16으로 줄인 반면 다저스를 만나기 전 12승 3패였던 애리조나는 다저스와 대결을 3연전 전패로 끝냈습니다. 애틀란타 시절 드래프트 동기인 프리먼과 헤이워드는 2회 나란히 투런을 날려 팀에 4대0 리드를 선물했고 먼시도 3타점을 올렸습니다. 헤이워드는 이번 시리즈에서 5안타 2홈런 6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최저 연봉을 받고 입단한 헤이워드는 오늘 경기 전까지 승리 기여도가 랜돈의 7배를 넘는 1.5였습니다. 랜돈은 올해 연봉이 3857만 달러고 헤이워드는 다저스로부터 72만 달러 컵스로부터 2,128만 달러를 받습니다. 홈런과 함께 51번째 이루타를 날린 프리먼은 자니 프리드릭의 52개 팀 최고 기록에 하나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타율 1위 아라에스와의 차이가 1푼 1위인 프리먼은 178개의 안타도 아쿠냐와 공동 1위입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다 팔뚝 부상을 당해 장기간 결장했던 페피오는 시즌 첫 선발 등판에 나섰습니다. 앞선 2번의 벌크가이 등판에서 5이닝 5K 1실점과 4이닝 6K 1실점이었던 페피오는 5이닝 3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페피오는 9이닝당 볼렛이 지난해 7.6개였지만 올해는 1.3개입니다. 다저스는 페피오에 이어 야브로가 올라와 4이닝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내 애틀란타와 4연전을 앞두고 불펜을 쉬게 했습니다. 샌데고가 올해 9단 가치의 18%를 연봉으로 쓰고 있는 반면 다저스는 5.6%를 쓰고 있습니다. 샌데고는 어제 연장전 패배에 이어 오늘은 1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7회 소토의 적시타로 4대3 리드를 잡은 샌데고는 9회 말 헤이더가 올라옵니다. 헤이더는 올시즌 2번째 3연투였지만 어제 공을 5개밖에 던지지 않아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10회 말 승부치기에서 올라왔다가 끝내기 안타를 맞았던 헤이더는 2살을 무탈하게 잡아냅니다. 하지만 신인 메이슨 윈을 상대로 싱커로 투스트라이크를 잘 잡아놓고 슬라이더를 던졌다가 2루타를 맞습니다. 문제는 2사 2루에서 등장한 타자가 어제 끝내기의 주인공인 에드먼이라는 것으로 에드먼은 헤이더가 바깥쪽으로 잘 던진 97마일 싱커를 밀어쳐 역전 끝내기 투런 홈런을 날리게 됩니다. 헤이더 상대 성적이 8타 수사 1타 2홈런이 된 에드먼은 헤이더를 상대로 2번의 끝내기를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고 올해 세인트루이스에서 나온 4번의 끝내기 중 3번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에드먼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었나를 측정하는 팬그래프 클러치에서 2019년 데뷔 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도루도 3개를 기록한 에드먼은 통산 86.8%의 도루 성공률이 역대 100번 이상을 시도한 선수들 중 어틀리와 벨트란 사이 2위입니다. 멜빈 감독의 철저한 관리를 받으면서도 블론 또는 패배가 여섯 번째인 헤이더는 WPA가 불펜 투수 85위에 불과합니다. 김하성은 4타 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조던 워커는 동점 3렘 포함 첫 4타 수 4안타 경기를 했습니다. 타티스는 아버지의 업적이 새겨진 커스텀 클리치를 신고 경기를 했습니다. 팜 랭킹이 27위로 추락했음에도 아직 유망주가 남아있는 애틀란타는 팀 12유망주인 다리우스 바인스가 쿠어스필드에서 6인닝 OK 2실점이라는 인상적인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오수나가 31호를 날린 애틀란타가 최근 17승 5패를 질주한 반면 승리 기여도가 음수인 브라이언트가 손가락 부상으로 빠져있는 콜로라도는 최근 1승 9패입니다. 아쿠냐는 5타 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컵스는 3연속 시리즈 수입에 미러키를 상대로 2승 1패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땅볼 타점을 올려 팀의 1대0 승리에 기여했던 벨린저는 오늘도 8회 말 4안타로 2대2 균형을 무너뜨려 2경기 연속 결승 타점을 올렸습니다. 후반기에 올린 47타점이 터커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인 벨린저는 타구 속도는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삼진율을 27%에서 15%로 떨어뜨리고 컨택률을 76%에서 82%로 올려 인플레이 타구 머신이 됐습니다. 컵스는 어제 6이닝 8K 무실점에 스틸에 이어 오늘은 핸드릭스가 6이닝 6K 무자책을 했고 우드러프도 6이닝 8K 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엔젤스와 엎치락뒤치락한 필라델피아는 하퍼가 8회 말 역전투런을 때려냅니다. 3경기 연속 홈런을 통해 통산 300홈런을 달성한 하퍼는 최근 9경기 6홈런이라는 미친 활약으로 OPS를 0.90으로 끌어올렸습니다. 8월 메이저리그 홈런 순위는 10개인 하퍼, 슈하버, 솔레오가 공동 1위로 이번 시리즈에서 4홈런 9타점을 몰아친 터너도 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킴브럴은 1점을 지키지 못했고 두루리가 결승 투런을 날린 엔젤스는 10대8로 승리했습니다. 5타수 1안타를 기록한 샤누엘은 엔젤스 신기록에 당되는 데뷔 후 10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고 오타니는 4타수 1안타 1불렛, 2,3진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클랜드에 덜미를 잡혔던 시애틀은 8월을 21승 6패로 끝내 팀 월간 최다승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훌리오가 이틀 연속 결장한 가운데 크로포드는 7회 역전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날렸고 테오스카는 동점 스리런과 함께 결정적인 홈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테오스카는 최근 15경기 21타점입니다. 휴스턴은 팀 역사상 처음으로 펜웨이 파크 시리즈를 수입했습니다. 브랜틀리가 복귀 후 두 번째 경기에서 2안타 2타점에 존재감을 드러낸 휴스턴은 보스턴을 7대4로 제압하고 5연승 기간 52득점을 이어갔습니다. 6인닝 OK 2자책 승리를 따낸 발데스는 10승 9패 3.38이 됐습니다. 텍사스는 오늘도 끔찍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8회 초 3득점으로 5대3 역전에 성공한 텍사스는 8회말 르클럭이 DJ 스튜어트에게 동점 투런을 맞습니다. 스튜어트는 9회 초 무사 1루에서 시미언의 2루타성 타구를 호수비로 건져냅니다. 텍사스가 10회 초 무사 만루에서 젠카우스키의 병살타로 점수를 내지 못한 반면 매치는 10회말 무사 만루에서 스튜어트가 밀어내기 못 맞는 공을 얻어 경기를 끝냅니다. 10회말에 올라와 고의사구 볼렛 못 맞는 공으로 공 7개만에 끝내기를 허용한 채프먼은 최근 5번의 등판에서 1세이브 이블론 1패라는 심각한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토론토는 워싱턴을 7대0으로 안파하고 와일드카드 3위가 된 텍사스와 게임차를 2경기 반으로 좁혔습니다. 8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13승에 성공한 배시스는 홈에서 7승 3패 2.80, 원정에서 6승 4패 5.0입니다. 5이닝 10피안타 6실점 패전을 통해 시즌 성적이 9승 12패 4.90이 된 패트릭 코비는 26경기 연속으로 5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커크는 2루타 2개 포함 3타수 3안타 3타점 슈나이더는 2타수 1안타 2볼렛 2득점으로 토론토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그제 카일 해리슨이 6.1이닝 11K 무실점 어제 알렉스 코비 9이닝 1피안타 1실점으로 신시네티 타선을 압도한 샌프란시스코는 오늘도 로건웹이 6이닝 6K 2실점을 했지만 득점 지원이 메이저리그 꼴찌인 웹은 패전을 안았습니다. 반면 고관절 부상 복귀 후 2경기에서 2패 17.55였던 헌터그린은 포심을 줄이고 슬라이더를 늘려 5.1이닝 6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름이 긴 크리스찬 엔카나시온 스트랜드는 쇠기 트럼 포함 4타수 4안타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남은 시즌 두 가지 큰 목표가 5할 승률과 게리콜의 싸이 형상인 양키스는 디트로이트를 6대2로 꺾었고 콜이 6이닝 7K 2실점 승리를 따내 싸이 형상 경쟁을 계속했습니다. 솔로 홈런 2개로 2실점한 콜은 21번에 2실점 이하 경기가 메이저리그 1위이며 170 사이닝은 아메리칸 리그 1위입니다. 저지가 4타수 무한타 3-3진에 그친 반면 토레스는 3경기 연속 홈런을 날렸고 스탠트는 12번째 20홈런 시즌을 만들어 미겔 카브레라, 넬슨 크루스와 함께 현역 공동 1위가 됐습니다. 20홈런 시즌 역대 1위는 20번을 한 에런과 에이로드입니다. 게리콜이 2.95를 유지한 반면 소니 그레이는 3.06에서 2.92로 낮춰 콜을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1위가 됐습니다. 그레이가 7이닝 OK 무실점을 한 미네소타는 불팬이 그레이의 승리를 알렸고 10회 초 콜 카룬에게 3런을 맞고 패했습니다. 스프링 캠프를 시애틀에서 시작했지만 시애틀, 양키스, 다저스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카루는 클리브랜드 합류 20경기 3홈런 15타점에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템퍼베이는 마이애미 2연전을 수입하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6.1이닝 사피안타 무실점에 애플린을 69구만에 내린 템퍼베이가 불팬이 3.2이닝 노이트를 추가한 반면 루사르도가 6이닝 8K, 1피안타 무실점을 한 말린스는 로버슨이 10회 초 석점을 내주고 무너졌습니다. 마무리 문제가 심각했던 마이애미는 꽤 큰 대가를 지불하고 로버슨을 데려왔지만 트레이드가 충격적이었다고 했던 로버슨은 마이애미 합류 4세이브 4불론 8.18입니다. 5할승률이 무너진 마이애미는 마감시한 트레이드를 실패한 셈이 됐지만 알칸타라만 부활한다면 루사르도 페레스와의 강소코 트리오가 내년에 기대됩니다. 도루 2개를 보탠 아로스 아레나는 3년 연속이자 템퍼베이 구단 최초로 3번의 20홈런, 2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홈런 포함 2타점을 올린 산탄데르가 3연전에서 9타점을 몰아친 볼티모어는 그러나 카일 깁슨이 무너져 시리즈 스윕에 실패했습니다. 시스가 6이닝 5실점 승리를 챙기며 6승 7패 4.91이 된 화이삭스는 로버트가 35홈런을 날렸습니다. 리그 1위 5탄이와는 9개 차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